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XSFM입니다. P-O-D-E-R-A 파종부터 수학까지 오직 산에서만 무농약, 무비료, 자연산산 그대로 집에서 편안하게 심받다. 사냥산삼 산엔삼 요파씨가 구직사연 좋아하죠. 아, 구직사연인가요? 아직 구인사연은 많이 안하는데 구직사연 즐겁습니다. 익명의 구직사연 알아보시죠. 저는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구인구직사이트를 시간단위로 들락거리며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게임업계 종사장이니 자연스럽게 게임잡을 통해 이런 데가 있나봐요. 아, 게임잡이라고 있어요. 뭐, 이런 거 많죠. 뭔가 큰 플랫폼 안에 붙어있는 무슨 색전인가 보더라고요. 네, 자기 직종에 관련된 것만 모아주는 사이트들이 좀 있습니다. 게임잡을 통해 제 직종과 관련된 채용공고가 올라오면 꾸준히 이력서를 넣고 연락을 기다리고 반복된 생활을 계속해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또 요즘은 게임업계가 약간 한파잖아요. 코로나 때 확 커졌다가 코로나 끝나고 확 줄어들면서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은 아주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그래서 우리 그할실의 나성인 또 잘렸죠. 그런 얘기 허락은 받고 하세요. 이게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게임제너리션 있잖아요. 제가 운영한 잡지. 거기에 글 제목이 나는 잘렸다예요. 지금 여기서 나성인 직장인은 얘기한 상황이냐. 나성인 웃어서 미안해요. 힘내세요.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정확히는 4월 말부터 이력서를 보낸 업체들이 이력서 조회는 하지만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거의 보내지 않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불황의 여파일까요? 사이트의 기본 기능으로 보낸 이력서를 읽으면 읽었다고 메일은 오는데 그 이후 연락이 이전과 비교하면 없다시피 한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사회 상황 문제일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4월 말에는 그래 요즘 게임업계도 불황이고 한데 서류컷이 많이 높아졌나 라는 생각을 했고 5월 초에는 불황이면 채용공고도 안 올라오는데 채용공고는 꾸준히 올라오는데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5월 중순에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헤드헌터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기 시작한 루트가 대부분 게임잡이 아니라 잡코리아나 사람인과 같은 다른 취업정보 사이트를 통해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이트에 뭐가 등록이 잘못된 거겠죠? 특히 저 헤드헌터 분들 중 한 분은 면접을 잡아주시면서 그런데 게임잡 이력서에는 왜 포트폴리오를 빼신 거예요? 혹시나 해서 다른 포털에 올리신 걸 확인해 보니까 여긴 포트폴리오가 준비되어 있으셔서 이걸로 다시 연락드린 거거든요. 아 그러네 뭐가 등록이 잘못됐네요. 에이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게임잡 이력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만들어놓은 이력서가 아니라 새로운 틀과 새로운 형태의 이력서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기존에 채워놓은 이력서 내용은 그대로 채워져 있었지만 포트폴리오 공간에 있어야 할 외부 드라이브 주소가 종합 포트폴리오라는 제목만 남아있고 링크 주소는 공백이 되어 있던 걸 확인했습니다. 아 요새는 또 파일을 직접 올리는 게 아니라 공유 드라이브에 올려놓고 그 링크만 주잖아요. 그 파일이 어딘가 딴 데로 간 거네요. 지금 보면 클라우드는 언젠가 많은 인생들을 망쳐놓을 거예요. 아니 지구 밖에서 EMP 한 번만 터져도 정말 많은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10년 내로 하드디스크 시장의 깜짝 호황이 다시 반드시 한 번 올 거라고 생각해요. 못 믿겠다 저장하자 열풍 같은 게 지디넷 같은 데 기사가 올라오고 뭔가 이슈가 한 번 크게 터지니까 이런 일이 한 번 날 거예요. 북유럽 어딘가에서는 그래서 웹에 올라온 자료를 다 출력하는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작년 재작년 중에 카카오 먹통 사태가 한 번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과연 사람들이 언제까지 클라우드가 완전 무결하게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 금이 곧 가지 않을까. 사실 우리보다 나이 조금만 젊은 세대가 되면 이걸 이해시킬 수도 없거든요. 그렇죠. 보편적이니까. 마치 그런 거죠. 산소가 없어질 걱정을 한다고? 그렇죠. 소중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한다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역으로 보면 우리가 또 오바해서 걱정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늙었거든요. 이런 걸 하드 노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나이들은 그래서 하드 저장한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제 친구들과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하드 말고 SSD 하면 안 되냐. 뭐야 그게? 그랬더니 저 친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뭐래요? 야 그거는 만든 게 램이랑 똑같다며. 아 전원을 끄면 없어진다고? 램은 날아갈 수도 있잖아.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했군요. 아니지. 그럼 그렇게 무식하면 안 되지. 결론이.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기초적인 거 보면 공부 열심히 하고. 거기서 변형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만사 불안한 거야. 집에 금고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고 보니 게임 잡측에서 4월 말일 기점으로 이력서 시스템을 개편했는데 당연하게도 새 이력서 시스템이 말썽을 일으키면서 포트폴리오 첨부 기능이 먹통이 됐고 이 과정에서 제 이력서의 포트폴리오 항목 정보가 백지화된 거였습니다. 이게 웹 서비스를 한번 갈아엎고 나면 이거 고치는데 한 몇 단 더 쓰거든요. 자잘한 에러들. 그거를 폴리싱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QA라고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이게 특히 이렇게 이용자들 쪽에서 튀어나온 이슈들은 잡지도 못해요. 사실. 그래서 아마 방치된 거죠. 본인이 신경을 안 썼으면. 그게 이렇지 않아요. 특히나 이제 구인구직 사이트가 이런 게 진짜 중요한데 포트폴리오 링크하는 클라우드 같은 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음원 서버. 이 회사가 이제 음원 서버가 메인 주력이 높시다 보니까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음원 서버는 저희한테 공기 같은 건데 그래도 늘 망할까 봐 체크하거든요. 별것도 아니에요. 클라우드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 데이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간단한 텍스트 개인 정보.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들인데 바뀐다고 제도가 바뀐다고 사이트가 얘기해줘요. 사이트가 1년 전부터 얘기해주거든요. 6개월 전부터. 그럼 무슨 기능이 종료됩니다. 무슨 기능이 바뀝니다. 근데 수만 개의 사이트를 딜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1년이랑 6개월은 눈 깜짝할 새예요. 언제 공지했냐고. 그런 공지 보이지도 않는 게 보통은 공지한다는 메일이 올 때 각종 프로모션과 광고와. 거기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지들은 그동안 프로모션 메일 많이 보내느라고 지들 메일의 중요성이 내 입장에서 한참 낮아졌거든. 스팸 처리도 해요. 그래 놓고서 1년 동안 공지했대. 개인 정보 처리 방법 바뀐다고. 나중에 따지면 저희는 충분히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의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믿으면 안 돼. 하드사. 하드사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물론. 왜냐하면 제 나스에 넣어놨거든요. 탈락.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파일 좀 보내줘 그러면 192-168-01. 여기서 가져가면 돼. 비밀번호 내 생일. 혹시나 싶어서 커뮤니티로 확인해보니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포트폴리오 이슈도 난리도 아니었더군요. 그렇죠. 이러면 난리 났겠네. 그래서 이력서를 제출할 때 포트폴리오 첨부를 확인하세요라는 안내 팝업이 뜨는 것을 뒤늦게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분은 뒤늦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인생에 바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부분은 누가 뭐라 해도 제 잘못이니까요. 면접자 앞에서 말하는 둔데요. 본인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뻔한데 지금 본인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착한 척을 하고 있다. 말하는 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내 잘못은 아니다. 그러니까요. 포트폴리오 항목의 포트폴리오 소개 문구와 주소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력서에 잘 붙어있겠거니 하고 착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등을 통해 외부에서 포트폴리오를 갱신하고 관리하고 있던 것도 해당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분은 본인 잘못이라고는 한 35%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적절합니다. 35% 아니면 2,000원을 안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 편입니다. 이건 클라우드 문제입니다. 부랴부랴 이력서를 새롭게 다시 갱신하고 포트폴리오 링크를 다시 만들어 이력서에 첨부를 하니 그제서야 포트폴리오가 첨부된 이력서가 다시 활성화된 걸 확인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보면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포트폴리오 없는 이력서를 뻔질나게 회사에 뿌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안 보죠 이러면. 왜냐하면 인사부서들은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다른 어느 부서가 안 그렇겠습니까만은 적어도 이 정도는 무조건 걸러냅니다. 보통 포트폴리오가 들어가는 이력서를 검토하는 건 또 인사부서 일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대형 혹은 중소형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무진에서 이걸 봐요. 예를 들어 우리 팀에 이번에 그래픽 디자이너가 필요한데 중세풍 아트웍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인사팀은 이걸 모르거든요. 제가 아는 한 인사부서가 이걸 걸러서 전송해 줍니다. 어떻게 되냐면 실무자가 먼저 보고 추려서 인사팀에 넘겨줘요. 아 진짜? 그런 방식도 있구나. 게임업계는 근거 보구나. 이렇게 이렇게 요중에 좀 하나 봐주세요 하면 거기서 이제 컨택을 하게 되는.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엔 첫 번째 단계에서 지금 포트폴리오가 없으니까. 여튼 플레이오프은 못 올라갑니다. 본체 없는 이력서를 받은 회사들은 무슨 기분이었을까요? 저기 거기에 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 동안 저는 이력서를 무려 30개 이상의 업체에 뿌리고 다녔더라고요. 시스템상 회사가 이력서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먼저 보낸 이력서를 회수해야 다시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어서 이력서를 회수하고 포트폴리오를 첨부해 다시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라는 코멘트를 추가해 이력서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저 기간 동안 저렇게 실수를 한 사람이 저 혼자만은 아닐 거라는 자기 위로 정도일까요? 관련 사항을 확인하자마자 새롭게 이력서를 갱신하고 다시 포트폴리오를 첨부했지만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빈 택배 상자를 보낸 듯한 느낌에 이력서를 확인했던 업체의 인사과 분들에게도 급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업체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짜증이 났을 거예요. 어느 날부터 이력서를 눌렀더니 다 빈 이력서만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왜 이렇게 무능한 사람들이 많아? 라고 짜증을 내다 말고 플랫폼을 의심하는 데까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쯤 걸렸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은 게임잡에 이력서를 읽는 획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긴 했으나 면접보라는 얘기가 없는 것은 여전한 상태이며 오히려 타 플랫폼을 통해 오래전에 손을 씻었던 언론사에서 다시 기자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액땜을 했다는 기분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할까요? 이 사연을 듣게 되는 많은 구직자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시어 구직활동에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기자라면 또 게임 쪽 기자일까요? 왜냐하면 게임 개발자와 기자라고 하면 또 갭이 아예 없는 건 또 아니니까 공통점이 개발자가 이분이 어느 엔드에 계신지 모르고 우리가 어느 역할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무의미한 말을 하는 NPC 캐릭터를 많이 개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은 기자에 적절합니다. 오락가이부서에서 내가 무릎에 화살을 맞기 양산왕이 되실 수 있어요. 헉! 깜짝! 등등을 쓰시면서 좋습니다. 후기 보내주시고요. 근데 이거는 아마 이 시즌 전체가 약간 덜렁덜렁 했겠네요. 그랬겠어요? 네. 이러면은 업체에도 조금 책임을 통과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욕 많이 먹었겠어요. 게임 노동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 주세요.